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에 고구 필터 문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 필터를 실행하시기 위해서는 조건을 작성하는데요. 조건은 b26부터 b27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원번호의 마지막 한 글자가 짝수이고 뭐뭐 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end 함수가 필요합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조건인데 둘 다 만족합니다. end 함수 입력하시고요. 짝수입니까? 라고 이제 이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지막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right 함수 입력합니다. 사원번호에 가서 심표 우리는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right에 대한 함수 가로 닫고요. 이제 이분 짝수입니까? 라는 함수에 대해서 가로 닫고요. 심표. 첫 번째 조건이 끝나셨고 두 번째 조건은 식대가 있는 식대의 h3을 선택하시고요. h3이 10만원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1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end에 대한 가로를 닫고 enter 누르셔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a2부터 i2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는 b26부터 b27에 입력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b30세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b30세부터 시작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범위가 b3부터 i23 영역입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수식을 작성하는데요. 수당이 상위 1위이면서 1인 데이터와 하위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랭크.2q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첫번째 큰 값, 그 다음에 첫번째 작은 값 그래서 라지나 스몰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랭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둘 중에 하나 만족한다. 그러면 OR 함수를 통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서식을 넣겠습니다. 라고 첫번째 함수는 OR 함수 입력하시고요. 랭크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 랭크.2q라고 입력하시고요. 랭크.2q 저희는 수당의 데이터가 있는 첫번째 F3셀을 선택하대요. F10에 있고요. 3, 4, 5, 6 행위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4를 하나, 둘 누르셔서 F10은 고정, 3, 4, 5, 6 행위 위치는 달라지게 하시고 신표, F3부터 시작해서 F23 영역에 가서 그 다음 첫번째로 큰 값은 내림찬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돼요. 또는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요. 그 값이 1등입니까? 두번째 랭크.2q라고 입력하시고 동일하게 수당 데이터 선택하시고 F3, F4 누르셔서요. F10은 고정, 3, 4, 5, 6 행위 위치는 달라지게 하시고 신표, F3부터 시작하셔서 F23 영역에 가서 이제 오름차순으로 1위를 구하겠다라고 하시면 숫자 1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값이 1등입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5알에 대한 가로를 닫으셔서요. 내림차순으로 해서 1등, 오름차순으로 해서 1등 그래서 상위, 하위 각각 1등에 해당한 데이터는 서식을 누르셔서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꼴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자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수당에서 가장 큰 값이 46만원 가장 작은 값은 20만원인데 동일한 데이터 20만원이 두 건이 있어서 전체 데이터는 세 건에 대해서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2부터 시작하셔서 H20 영역을 선택하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 설정을 누릅니다. 두번째 인쇄 영역이 120% 확대되어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설정에 옵션을 클릭하셔서 확대 축소 비율에다가 12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꿉니다. 다음은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정가운데 인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위쪽 왼쪽에 머리끌 바닷글에 위쪽이니까 머리끌 편집이고요. 왼쪽 구역에다가 현재 날짜가 입력되도록 현재 날짜는 달력 부분이 있는 날짜 삽입을 클릭하면 현재 날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현재 날짜가 입력되도록 머리끌을 설정하시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의 사업 번호와 시간의 근무 데이터를 가지고 표 5를 참조하셔서 I3부터 I25 영역에다가 시당의 수당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수당은 시간의 근무시간 곱하기 시간당 수당을 찾아서 곱할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표에 가서 찾을 거고요. 문제에 주어진 함수는 h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우리 사업 번호에 사업 번호에 두 번째 글자를 추출해서 두 번째 글자를 표 5에 가서 첫 번째 행에서 A 또는 D 또는 G 해당된 데이터를 찾고요. A, B, C까지는 15,000 D부터 F까지는 18,000 해당된 데이터를 찾아서 시간의 수당을 가져온 다음 그 다음에 근무시간을 곱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중간에 두 번째 있는 글자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미드 함수 사용하고요. 사원 번호에 가서 두 번째에 가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사원 번호에 두 번째에 있는 한 글자가 추출이 됐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H룩업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찾으러 가겠습니다. 룩업 밸류 조금 전에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그 다음 시간당 수당표는 표 5에 F35부터 H37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첫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세 번째 행에서 시간당 수당을 가져오겠습니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유사일치 추루 또는 생략하시면 돼요. 가로 닫고요. H룩업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H는 2만원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C는 1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 H는 2만원입니다. 라고 값을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값에다가 곱하기 우리는 시간의 근무를 곱하겠습니다. 라고 엔터 누르시면 숫자가 있는 데이터에는 정상적으로 시간의 수당이 구해지는데요. 이렇게 숫자가 아닌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는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류 발생 시에는 0으로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if error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 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error 값에 오류가 있다면 0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표일의 근무지 그 다음 기본급 수당 시간의 근무를 이용해서 표2에 b29부터 c30 영역에다가 시간의 근무가 있는 사원 중에 본사와 지사별 가장 많은 기본급과 수당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가장 큰 금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맥스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맥스 최대값을 구할 건데 최대값을 구할 영역에 범위를 넣어주면 그 영역에서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그 영역은 조건이 본사이고요. 또는 지사이고요. 그 다음 기본급 데이터 가져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 시간의 근무가 입력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의 근무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으면 숫자가 입력되어 있으면서 이즈 넘버란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작성할까요? 첫 번째 조건 작성하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작성하고 곱하기 다시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아니라 세 번째는 기본급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할 건데요. 기본급은 D3부터 D25 영역입니다. 그래서 F4 F4 누르셔서요. D에서 E열로 바뀔 거니까요. 고정은 D 핵만 고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은 우리는 근무지에 가서 지사입니까? 본사입니까? 라고 작성할 거라서 라이트 함수가 필요합니다. 라이트에 가서 근무지에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근무지는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심표 두 글자를 가져온 데이터가요.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본사와 같습니까? A29 A30 F4 F4 F4를 눌러서 A열에 있고요.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하시고요. 다시 두 번째 조건은 우리는 숫자입니까? isNumber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어디에 입력된 데이터 시간의 근무 데이터가 시간의 근무 데이터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isNumber입니까? 라고만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조건에 대한 가로는 따로 없으셔도 사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지사, 본사야, 그 다음에 시간의 근무가 입력된 데이터에 해당된 기본급과 수당에 해당한 정보를 가져와서 가장 큰 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구해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계산작원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1의 근무지와 표1의 근무지와 그 다음에 교통비를 이용하여 표3의 교통비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영역에 F2부터 F29부터 F32 영역에다가 근무지별 교통비의 평균을 만으로 나눈 목만큼 삼각형을 반복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피트함수를 통해서 반복해서 표시할 거고요. 그럼 반복할 개수를 구하도록 하겠는데 그 개수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서 만으로 나눈 값만큼 반복할 겁니다. 일단 Average If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인데요. 저희는 근무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근무지의 데이터가 바로 왼쪽에 있는 근무지와 같습니까? 신표 그렇다면 저희는 교통비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교통비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교통비 영역도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근무지별 교통비의 평균값이 구해졌습니다. 그 값을 만으로 나눈 몫을 구하고자 합니다. 구한 값 앞에다가 만으로 나눈 몫을 구하기 위해서 컷션트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맨 끝에 가셔서 신표 만에 해당한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10이라는 숫자가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몫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삼각형 모양을 열 번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리피트라는 함수 입력하시고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셔서 아래쪽에 지금 화면이 조금 잘려서 다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다시 한번 할게요. 미음 한자 삼각형 모양을 찾으셔서 입력하시고요. 신표 그 다음 개수는 조금 전에 구해놨습니다. 맨 끝에 가셔서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표 1의 근무지 업무부서 근무지 업무부서 기본급을 이용하여 표 4에다가 B36부터 C39 영역에다가 근무지별 생산부서와 관리부서에 대해 기본급이 250만원 이상인 사원수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요. 문제에서 카운트 함수와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B36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카운트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if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근무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근무지와 같습니까? A36을 선택하고요. A36 A37 A38 F4 키를 하나 둘 셋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여시고요. 두 번째는 업무 부서에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업무 부서가 C35부터 C25까지 F3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 위쪽에 있는 B35를 선택할 건데 클릭이 안 되시면 C35를 선택하고 B35로 B35 C35 F4 F4 눌러서 35행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고요. 두 번째 조건도 주셨고요. 세 번째 조건은 가로 열고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조건마다 모두 만족한 이라는 연산자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D열에 가서 D열에 기본급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250만원 E00 0을 5개 하나 둘 셋 입력하셔서요. 25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 조건에 만족하면 IF 함수를 사용했잖아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숫자 1을 입력해서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계수를 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1을 입력하겠다.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COUNT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M%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몇 명입니다. 라고 구한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이라고 되어 있는 J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고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 입력합니다. Public 라고 입력하시고요. Function FN 세금 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기본급과 수당을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 기본급이 300만원 이상이면 이런 조건을 줄 겁니다. If 기본급이 크거나 같습니까? 3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300만원 이상이면 FN 세금은 기본급 더하기 수당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FM 세금은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더하기 수당 곱하기 0.12 라고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12%니까 0.12 구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아 또 조건이 있네요. 300만원이 안 된다면 250만원 입니까 else if 라고 입력하시고요. 기본급 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25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된 저희는 FN 세금은 세금은 7% 로 하겠습니다. 라고 0.07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나머지 대해서는요. else FN 세금은 3% 로 하겠습니다. 라고 0.03 이라고 입력합니다. if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if 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셨습니다. 300만원 이상이면 12% 300만원이 안되면 250만원 이상이면 우리는 7% 나머지는 3%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커서를 J3에 갖다 놓고 FX 함수 삽입의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세금을 선택하신 다음 기본급 수당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세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클릭하셔서 피버 테이블 보고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보고서 그림을 보니까 P5셀부터 피버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밑쪽에 필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 시작 위치는 P5셀이 고요. 엑셀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삽입에 피버 테이블 클릭하시고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선택하신 다음에 연결 선택에 가셔서 더 찾아보기 가져오실 데이터는 여러분의 C드라이브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상시 시험 문제에 가져올 데이터는 사원 현황 이라는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열기 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데이터 첫 행의 열머리 글 포함이 체크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피버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문제를 보시고 근무지를 선택하셔서 필터에다가 업무 부서를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그 다음 갑에다가는 기본급 갖다 놓으시고요. 수당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시간의 근무랑 식대를 더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피버 테이블 분석에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 필드 그 다음 필드 이름은 시간의 근무 플러스 식대 라고 입력합니다. 시간의 근무 플러스 식대 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시간의 근무 더블클릭 더하기 식대 그 다음 추가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하시고 합계 기본급을 기준으로 업무 부서를 내림차순 정렬하시오. 합계 업무 부서를 내림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 부서에서 B5셀에 목록 단추를 클릭하시고 우리는 기타 정렬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내림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요. 문제에서 업무 부서를 내림차순 정렬하시오. 단 합계 기본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합계 기본급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계 기본급을 기준으로 업무 부서를 정렬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은 갓필드 설정에 천단위 구분교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합계 기본급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에 합계가 맞으니까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확인 다시 합계 수당을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시간의 근무 플러스 식대도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에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대해서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스타일이 있습니다. 중간에 가셨을 때요. 연한 녹색 피버 스타일 보통 14를 선택합니다. 제시된 이미지와 여러분이 실습한 피버 테이블 결과와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 하셔서 첫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정의 하시는데요. H21 셀을 선택 하시고 이름 상자 에다가 이익률 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엔터 I19 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 에다가 순이 갓게 라고 입력합니다. 이름 정의를 다 하셨다면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H21 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를 클릭 하시고요. 시나리오 이름 에 오셔서 저희는 이익률 증가 라고 입력하시고 H21 셀을 선택 그리고 나서 35% 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다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익률 감소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25% 입력하시고 확인 요약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결과는 I19 셀의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셨던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만들어지고요. 현재 값은 30% 인데 35% 또는 25% 로 값의 변화가 있을 때 순이익의 합계를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의 두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부 계열을 선택하시고 삭제 딜리트 누릅니다.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겠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를 아래쪽을 선택합니다. 차트 제목과 세로축 제목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체크하시고 차트 제목을 범위 정하신 다음 근무 부서별 상여금 외 상여금 하고 한 칸 띄워서 외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 입력하시고 두 번째 세로축의 백분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의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고요. 백분율 이라고 입력하는데요. 입력한 세로축의 제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우리 맞춤해서 텍스트 방향을 따로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텍스트 방향이 백분율 새로 선택한 모양과 살짝 더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새로 선택하고 스택형하고 비교해 보시면 한 칸에 스페이스가 띄어진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그림을 참조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예제에서는 스택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추 눈금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에 가셔서 기본추 가로의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다음은 3차원 회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3차원 회전에 가셔서 X축 회전의 값을 50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은 영업부 계열에 대해서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의 기타 옵션에 가셔서 레이블 옵션에 문제에 표시된 내용은 값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계열 이름 선택하셔서 생산부 아니죠. 항목 이름을 선택하여 항목 이름 항목 이름은 상여금 복지금 교통비가 표시가 되죠. 계열 이름을 선택하면 현재 선택한 계열은 영업부입니다. 그래서 영업부 그럼 항목 이름은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영업부에 값은 얼마입니다. 라고 표시된 이미지로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계열 이름과 값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의 밑면입니다. 밑면을 선택하기가 어려우시면요. 우리 서식에 가셔서 서식 탭에 가셔서 밑면이라고 선택을 하셔도 돼요. 또는 밑에서 막대의 아래쪽에 선택하시면 밑면이 선택이 되고 오른쪽에 밑면 서식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밑면에 도형 차트의 밑면을 도형 스타일을 미세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식의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밑에 효과를 찾으시고요. 회색 강조 3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의 테두리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영역 서식에 첫 번째 있는 체육임이 선에 오셔서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로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차트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차트의 이미지와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는 현재 단추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발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가 G2부터 H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아이콘 집합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아이콘 집합 매크로를 기록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E3부터 E17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스타일을 아이콘 집합 에서 문제에 나와있는 아이콘은 검정색 아이콘 모양입니다. 아이콘 집합 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아이콘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첫번째 검정색 아이콘은 숫자가 숫자가 90 이상이면 0.9 이상이면 이라고 0.9 를 입력하시고요. 0.9 숫자가 0.9 이상이면 다음 두번째 0.7 이상이면 숫자가 0.7 이라고 수정하시고요. 나머지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얀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얀색 모양으로 나머지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제시되어 있는 두개 0.9 이상 그 다음 0.7 이상 에 대해서만 서식을 지정하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숫자를 0 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0이라고 입력하시고 숫자 숫자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흰색 원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이콘이 원래 다섯개 종류지만 첫번째 검정색 두번째 4분의 1이 하얀색 나머지는 하얀색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0% 이상 해당한 데이터는 검정색으로 그 다음 70% 이상 해당한 데이터는 4분의 1이 하얀색 나머지는 흰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콘 집합을 이용하셔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셨고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텍스트는 아이콘 집합 이라고 입력합니다. 아이콘 집합 입력하시고 첫번째 매크로를 작업하셨고 두번째 매크로를 작업하기 위해 삽입에 가셔서 단추 그 다음 G5부터 H6까지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G5부터 H6까지 선택하시고요. 두번째는 반쪽 별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 매크로 이름에 반쪽 별이라고 표시되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D3부터 D17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조건부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 아이콘 집합을 선택하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별 모양이 있는 별 세 개를 선택하시고 첫번째는 숫자가 80점 이상 이라고 80 이라고 입력하시고 두번째는 숫자가 60 이상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자동 처리가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우리는 텍스트를 반쪽 별이라고 입력합니다. 매크로 작업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번째 프로시저 작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에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연봉 계약을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클릭 표시하실 폼의 이름은 연봉 계약 이라고 입력하시고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폼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요.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시고요. 연봉 계약을 선택하신 다음 코드보기 하시면 위쪽에 프로시저 에서 유저 폼 초기화 작업 이니셜라이즈 개체는 유저 폼 프로시저 는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CMB 근무 부서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요. 근무 부서 로우 소스 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하실 데이터는 i8부터 i12 영역을 선택합니다. i8 영역부터 i12 영역 다음은 CMB 인사 고가 에 대해서는 add 아이템을 이용해서 값이 나열된 값을 입력합니다. s1 라고 입력하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s1 s2 a1 a2 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1 b2 로 수정하겠습니다. 셀을 참조하실 때는 . 로 소스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직접 값을 나열하실 때는 . add 아이템 쓰시면 되고요. cmb 인사 고가 를 반복해서 쓰지 않으실 때는 위드 그문 을 쓰시면 돼요. 위드 라고 입력하시고 cmb 인사 고가 라고 입력하시고 앞에 있는 cmb 인사 고가 를 생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를 위드 에다가 한 번만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 쓰시면 사실 상관없지만 직접 입력하실 때 cmb 반복되는 우리 이름이 인사 고가 제가 인사 고가에 또 오타가 있네요. 인사 고가 이두 그문을 사용하실 때는 엔드 이두로 이두 그문을 닫아주셔야 합니다. 폼 초기화 작업 폼에 갔을 때 콤보 상자가 두개가 있는데 근무부서는 엑셀에 데이터를 연결해서 오른쪽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하실 거고 인사 고가는 직접 입력하신 값으로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폼 초기화 그 다음에 등록은 좀 기니까 종료를 먼저 하겠습니다. 종료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G5셀의 오늘 날짜를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G5셀에 다가 오늘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G5셀의 글꼴 스타일을 글꼴은 폰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골드에다가 추루 속성을 넣어주시면 굵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시하고 그림과 같이 오늘 날짜와 총 입력권이 표시되는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현재 표시된 데이터에는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데이터 함수를 입력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총 몇 건입니다. 라고 총이라는 글자는 직접 텍스트로 큰 따옴표 묶어서 입력하고 총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 띄우시고 그 다음 입력권은 입력할 행의 개수는 위에서 미리 작성해 놨으면 복사해서 써도 되는데 렌즈 렌즈 B7셀을 기준으로 현재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해서 B7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면 현재는 하나니까 여기가 1이라고 비7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에서 하나 지금은 하나잖아요 사업명 근데 데이터가 하나도 입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라고 하면 지금 데이터가 입력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필드 명의 개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레인지부터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통해서 구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야만 현재는 데이터가 한 건도 없는데요. 라고 0이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마이너스 1을 하시고 이 값 뒤에다가 n%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한글로 건 몇 건 입력 완료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입력 완료라고 작성합니다. 그 다음 심표 VB OK ONLY 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표시하실 메시지 상자 위쪽에 폼 닫기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언노드 미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G5 셀에다가 우리는 오늘 날짜를 입력할 거고요. 글꼴은 진하게 표시할 거고요. 그러면서 메시지 박스 한 알 띄워요. 오늘 날짜와 현재 데이터 입력한 건이 몇 건입니다. 라고 입력 완료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언노드 미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종료에 대한 프로시저를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입력입니다. 입력은 등록을 선택하시고 개체는 등록 오른쪽에 프로시저는 클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봉 계약에 연봉 계약에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폼의 사업명과 TXT 사업명과 CNB 근무 부서와 CNB 인사 국가와 그 다음에 TXT 연봉이 입력된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 입력하고자 합니다.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 B7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고요. 그 다음 그 행의 두 번째 B열에다가 또는 세 번째 C열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한 행의 변수 I를 입력하시고요. I는 B7셀을 기준으로 현재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우리는 현재 B7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라고 확인이 되세요. 그러면 여덟 번째에다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니까 더하기 7을 하셔야만 여덟 번째 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 Cells I,2 2라는 건 B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TXT 사업명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Cells I,3에다가는 근무부서 CNB 근무부서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사고가는 D열에 대해서는 CNB 인사고가라고 CNB 인사고가에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다섯 번째 2열에 대해서는 연봉 계약금입니다. 연봉 계약금도 TXT 연봉 우리 폼에 가셨을 때 TXT 연봉에서 입력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연봉 계약금까지 작성하셨고요. 성과금과 합계에 대해서는 문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는 연봉 계약금 더하기 성과금인데 성과금에 대해서는 인사고가 S이면 연봉의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문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if 만약에 sales i, 5에 있는 값이 인사고가 i, 4에 있는 값이 인사고가 S로 시작합니까? 조건을 주실 겁니다. cnb i, 4의 값이 S로 시작합니까? 라고 한다면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S입니까?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left함수를 통해서요. i, 4에 입력된 왼쪽에 한 글자가요. S로 시작합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이 sales i, 4 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 cnb 인사고가 에서 선택한 값 이라고 cnb 인사고가 에서 선택한 값 이라고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S이면 sales i, 6에는 연봉의 20%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봉의 20%는 sales i, i,5에 입력된 값에 0.2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다시 S가 아니라면 else if else else if s가 아니면 a로 시작한다면 s 대신에 a로 수정해 주시고요. 10% 10% 라고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나머지 else 에 대해서는 sales i,6에다가 저희는 3% 라고요. 0.03 이라고 입력합니다. if 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과금은 계산하셨고요. 일곱 번째 열에다가 sales i,7에다가는 계약금 sales i,5와 sales i,6에 있는 값을 더해서 계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보니까 문제가 좀 뭐가 길게 쭉 되어 있어요. 등록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의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실 거고요. s로 시작하면 20% a로 시작하면 10% 그에는 2%로 계산하겠습니다.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맨 위에다가요. 맨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폼 화면에서 txt 사업명이 비어있는 경우는 사업명을 입력하세요. 근무부서가 비어있으면 근무부서를 선택하세요. cnb 인사고가 비어있으면 인사고가를 선택하세요. 라고요. if 구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if txt 사업명이 비어있다면 비어있다는 표시는 큰 땀표 열고 닫고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then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거예요. 메시지 박스 사원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else if 우리는 cnb 근무부서 근무부서가 비어있다면 근무부서를 선택하세요. 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if 인사고가 cnb 인사고가 비어있다면 cnb 인사고가 인사고가를 선택하세요. 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 연봉이 비어있다면 연봉이 비어있다면 마찬가지로 else if else if txt 연봉이 비어있다면 연봉을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 else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하셨던 내용들 쭉 입력해 주시고 처음에 if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if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현재 문제에서요. 추가적으로 문제를 보시면 끝난 후에는 새로운 사업명 근무부서 인사고가 연봉 계약금을 입력할 수 있도록 초기화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and if 안에다가 txt 사업명을 초기화하겠습니다. 큰 따옴피 열고 닫고 cmb 근무부서를 초기화하겠습니다. 라고 열고 닫고 cmb 인사고가를 초기화하겠습니다. 라고 열고 닫고 그 다음에 txt 연봉을 초기화하겠습니다. 라고 열고 닫고 그리고 나서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을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신 다음 연봉 계약 누르시고 입력하지 않았어요. 등록 버튼 누르면 사업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표시가 되네요. 임의로 하나를 입력하시고 근무부서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근무부서를 선택하세요. 라고 나오네요. 다시 등록 누르면 인사고가를 선택하세요. 라고 나오네요. 인사고가 또 등록 버튼 누르면 연봉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등록 버튼 누르시면 엑셀에 엑셀에 각각의 위치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요. 근무부서가 초기화 작업이 안 됐어요. 그럼 제가 오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종료를 클릭하면 종료를 클릭하면 날짜가 입력되고요. 한 건 지금 하나 입력하셨으니까 한 건이 입력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하고 폼이 닫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인사고가에 공백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CNB 인사고가 여기에 오타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름을 CNB 인사고가 혹시나 입력할 때 오타가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복사하시고 복사하시고 공백 처리 사업명 근무부서 인사고가 연봉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